안녕하세요 여러분 MC선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명랑 핫도그의 인기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한국에서도 명랑 핫도그가 그렇게 인기가 좋나봐요. 달라스에 상륙한지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그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30분 기다려도 못 먹었다, 40분 1시간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침이 고이입니다. 얼마나 명랑 핫도그가 맛있는지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가서 그 맛도 보고 인기도 한번 실감을 해볼까 합니다. 외국분들도 굉장히 길을 많이 샀다고 하는데요. 함께 달려가보시죠. 아, 배고파. 서울 간장, 서울 간장과 카페 서울 갔다 왔다, 서울 간장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곳은.. 우리 지역에서 살고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문의받고 있었어요. 네, 우리 아기시켰어요. 우리 아기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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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곳은 다른 미국에서 살고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은 다른 곳에서 살고있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는거죠. 아. 그럼 이게 당신의 turn? 그냥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이제 너가 다 들었어. 뭐지? 아, 이것은 포테이토와 치즈와 사스에 치즈와 콩당.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원하러 가야해? 네! 하하하하 와아! 그 치즈! 치즈가 너무 맛있어. 음... 하하하하 잠깐만요. 맛있어요. 한국어 정말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방도 들으셨어요? 먹방도 들으셨어요? 먹방도 들으셨어요? 네 미국의 호떡에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치즈와 소금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마음에 들어요 참고 싶어요 Carolina 한국 음식을 좋아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마음ikus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한가요? 네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한 것 같아요 한국 JEKES 한국 JEKES 뭐 이런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 음식을 좋아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한국 음식은 고 Revan 먹방 publicly 이 제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는 그냥 하나씩 하지만 여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설탕. 이게 뭐예요? 이게 본가렐라예요. 여기다 설탕. 이게 덕덕 사이즈가 찍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덕덕 사이즈가 찍어있어요. 우리한테는 덕덕 사이즈가 찍어있어요. 우리한테는 덕덕 사이즈가 찍어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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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nty. 좋고 равствуйте, nets双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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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맛을 드셨어요? 프레시하고 일단 막 나온 것 같은 맛이 있었고 또... 같은 건 아랫다 감자 같은 게 이렇게 부서져 나오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코리안 푸드 벤스! 예! 사랑해요! 코리안 푸드! 1 1 키